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함께하러 가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잠시 부부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공간글처럼 마주 잡은 손으로 마주 보는 눈으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로 가장 가까운 우리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감사하며 함께해서 행복한 하나가 되시고 오늘도 행복함으로 소중한 선물을 받는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함께여서 좋아요입니다 우리 마주 잡은 손 놓지 말아요 따뜻한 느낌 오래오래 함께해요 우리 마주 보는 눈 돌리지 말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 눈빛 마음이 편해지는 거려 우리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무심하게 넘기지 말아요 말하고 듣는 이 행복 서로 느껴요 우리 함께해서 좋은 이 모든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요 함께여서 행복한 이 모든 거려 그대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두려워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생각하세요 마 household 그 지하로 빛ing gement 발 easy 빛ing 의 빛ing 빛cribed 힘 빛하는 빛 Questo 빛 빛 빛나 빛